이른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용아빠. 고온이 취소되었습니다. 거침없이 밥솥 수리에 나선 고이산님. 맥가이버 등극인가요?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아, 이런 밥솥 소리에 승자마저 깨버렸네요. 승자, 밥솥이 고장났다. 밥솥이 고장났어.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승자, 시리얼이랑 계란이랑 빵. 승자, 시리얼이랑 누군가가. 승자, 우리 집은 밥솥이 고장났어요. 오늘 하루에 아침 먹을 수 있는 거죠? 승자, 우리 집은 밥솥이 고장났어요. 오늘 하루에 아침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에 아침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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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운도, 잭스키스, 핑클둥이 출연하며. 나의 빛 두러진 내 따위까지도 모두 다 너의 몫일 거야. 너는 진짜 장난 아니야. 앉아. 뽐민아. 뽐민아,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는... 아빠 못 찾으면 아빠 틀린 때만을 권한 거다. 과연 승재는 17년 전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나도 많이 смерís지? 나 살이 좀 많이 쪘지만... 세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채워라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 너처럼 배 안 나오는 아저씨가 어딨냐. 넌 야 몸매 체형이나 이런 건 그대로야 사실. 지금 헤어스타일이 해선이라. 헤어스타일이 해선이라. 직장을 다니니까 그렇지. 옷 한번 정끼 입어보자고. 우리 집에 온 김에. 아이돌로 만들어주라고. 위에서 입고 내려와. 17년 전 아이돌 그룹답게 다양한 패션을 선보인 승재 아빠. 이 패션은 뭔가요? 저희는요.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사자가 된 이웃나라 왕자들입니다. 한참 내려온다. 과연 용아빠는 시간을 거슬러 그때 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 봐 깜짝 나.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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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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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길어졌을까. 방금. 내가 이 표지면 안 되겠다. 지영아. 너 혹시 어떤가 하고 옛날에 기억을 좀 되새겨보려 했더니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승대 윤호가 입던 옷 작은 거 있거든 그거랑 해서 내가 커플룩 한번 맞춰봤거든 원래 또 아버지 아들은 또 커플룩이 또 차가운다 차가운다 평소에도 커플룩을 즐겨 입었던 고구부자 과연 이번에는? 승자랑 아빠랑 똑같지? 응 모자 응 또 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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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겠다 나는 아따 자동차는 그렇게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야 윤호야 이거 앞으로 가니? 윤호야 이거 앞으로 가니? 와 38세 용아빠 이거 집에서 탕이 좋네 아직은 누나 앞에서 어리강을 피울 나이죠 얘들아 맘마 먹어 오늘 저녁은 건강만점 나물비비밥 네 네 네 네 기사님? 응 아쉽네 먹자 또 먹을 거야? 다 먹었는데? yeah Emma 엄마 엄마